그러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속에 있는 아이로 받아보실 수 있는 단품 100종이 넘는 아이들로 준비가 되었구요. 이 친구도 너무 예쁘죠. 오늘 사랑스러운 애이 또 예쁜 애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또 시청 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애들 1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의 가운데 이렇게 와이 빛이 예쁜 애구요. 자구도 귀엽게 달고 있는 베르 사채에요. 이 친구 6천원이에요. 살구빛이 예쁜 애여.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여운 미니 토끼구요. 5천원입니다. 오렌지빛이 예쁜 애이구요. 손등은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이렇게 보시면 3두 군수입니다. 이와 얘는 루시안 3천원이에요. 뽀얀 백분감의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여. 이 친구는 이렇게 자구를 또 3개 정도 달고 있는 4두 군수인 조벨이에요. 이 친구 4천원이에요. 실제 오븐에서 크고 있는 여인은 자구를 3개를 달고 있는 사두 군수의 온솔루입니다. 3천원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화이트색이구요. 이렇게 뒤쪽으로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애이구요. 뒤쪽으로도 자구를 달고 있는 여인은 백담 하이 젤리 12,000원이에요. 동글동글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여인은 앤 드레스구요. 이 친구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여. 이도 군수의 이구요. 6천원이에요. 동글동글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살구빛이 예쁜 여인은 아카 울리스 3두 군수의 이구요. 1천원이에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입니다. 여인은 크림 노즈 철화에요. 이 친구 6천원이에요. 여인도 가운데가 이렇게 와인빛으로 물이 드는 애이구요. 굳혀지면 굳혀질수록 각이 지면서 완전 자줏빛 밝은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애이요. 여인은 셋은 티나구요. 2두 군수의 이가 6천원이에요. 이 친구는 하나쯤은 다 키워보신 여인은 레드 베이벳이요. 이 친구 물이 드는 진짜 예쁜 애이죠. 이 친구는 3두 군수의 이가 3천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뽀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배꼼감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미스 진입니다. 2두 군수의 이구요. 5천원이에요. 입장도 이렇게 짧아져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크고 있는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친구도 이렇게 완전 짱짱이 굳혀진 애인데 이렇게 적심 자국이 있어요. 여인은 블루 맨탈이구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 이 친구 8천원이에요. 라인이 이렇게 핑크색이 예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10cm 앞에서 크고 있는 사이즈인데요. 여인은 6cm 정도 되는 여인은 뮤즈라는 애구요. 4천원이에요. 오렌지 레드 빛으로 물이 드는 애에요. 이렇게 보시면 차라로 이렇게 해서 크고 있는 여인은 애플립스에요. 애플립스 철화입니다. 이 친구 6천원이에요. 루데트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애죠. 이 친구는 샌디고 3두 군수입니다. 이 친구 2천원이에요. 핑크 라인이에요. 이 친구는 4두 군수인 종주포티니 사이즈. 이 친구 4천원이에요. 가운데 보랏빛하고 뽀얀 백분이 참 잘 어울리는 이 친구는 3두 군수인 보라 카이입니다.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애입니다. 원종 방울 폭란 금입니다. 이 친구 4천원이에요. 가운데 초코색이 너무너무 예쁘구요.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 실물이 너무너무 예쁜 애인데요. 이 애는 블랙 초코라는 애이구요. 3두 군수인이에요. 진짜 오브레니 사이즈구요. 12,000원이에요. 앞에서 제가 세팅에 이렇게 넣었던 애인데요. 이 애는 7두 군수인이에요. 이 애는 샛별 금이라는 애이구요. 5,000원이에요. 이 애도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애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에요. 지금도 라인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애는 푸조입니다. 이 친구 5천원이에요. 이 애도 가운데가 이렇게 와인빛이 예쁜 애구요. 라인부터 이렇게 손톱까지 와인빛이구요. 목대를 가지내고 뽀얀 백분하고 색감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버건디 5팔이라는 애에요. 이 친구 바로 5천원이에요. 전체 레드비즈로 피망이 드는 애입니다. 이 애는 드라큘라 철어예요. 이 친구 4천원이에요. 레드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애입니다. 이 애는 러브웨이플이구요. 5천원이에요. 몽환적인 느낌이 있는 이 애는 레드 빛이 예쁜 애입니다. 이 애는 중품만 올렸었는데 쪼꼬미를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귀여운 킹마리라는 애이구요. 5천원이에요. 이 친구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애입니다. 이 친구 10cm 정도 되는 페어리 킹이란 애이구요. 12,000원이에요. 이 친구는 인기 폭발이 보랏빛이 예쁜 애이죠. 이 친구도 록키 안테나 자그룹이 있는 사이즈 거의 13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배반의 장비입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자그룹을 달고 있고요. 이 친구 12,000원이에요. 10cm 원형 포트에서 굳은 유아이는 신비로우즈입니다.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이 친구는 이런 이름처럼 진짜 리얼하게 이렇게 레드 빛으로 물이 드러냅니다. 리얼하게 예쁜 유아이는 리얼레드 2,000원이에요. 자그룹을 이렇게 귀엽게 하나 달고 있는 살구 미인 금이에요. 2,000원이에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유아이는 로제트도 짱짱하게 굳혀져서 도톰해진 유아이는 차민 스톤입니다.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올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얘처럼 너무너무 귀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유아이는 초코 젤리예요. 5,000원이에요. 프리미엘에서 인기가 많았던 유아이는 바비코코입니다. 바비코코 출제 5분에 있는 라임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종전포트에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유아이고요. 이 친구 바비코코 5,000원이에요. 여행도 무거운 목대를 갖고 있고요. 굳혀져서 로제트가 완전 빵빵하죠. 살이 통통하게 찐이고요. 그리고 손톱은 이렇게 또 핑크색으로 발그레 물이 들어서 예쁜 크림 빛이에요. 이도 궁수입니다. 이 친구 6,000원이에요. 색감 진짜 너무 예쁘죠. 로제트랑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 로즈메디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레드색이 아니라 찐 핑크색이에요. 로즈메디를 5,000원이에요. 여행도 핑크색하고 블랙색깔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삼두근색 여행은 카멜 네온입니다. 삼두근색이에요. 이 친구 6,000원이에요. 로즈마몽드에요. 종전포트에서 넘쳐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삼두근색 5,000원이에요. 이 친구 여기서 더 레드빛으로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목표를 가진 산타마리아라는 산타마리아도 제가 소품, 중품 올렸었는데요. 쪼꼬미로 이렇게 키우니까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여운데요. 산타마리아 이 친구 6,000원이에요. 사이즈 거의 15cm 정도 되는 중품입니다. 이 친구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면 예쁜 애죠. 이 친구는 자연 군색이고요. 휴멜 루이스에요. 이 친구 8,000원이에요. 여기서 더 레드빛으로 물이 들면 예쁜 애입니다. 일단 입장도 좀 더 짧아지고요. 자구를 3개 달고 있는 이 아이는 레드 애플이라는 애이고요. 4,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완전 통통한 얼굴로 크고 있는 아이시 그린 2,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계속 올리고 있지만 끝자락에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서 예쁜 주아나고요. 이 친구는 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이에요. 이 친구는 이렇게 살짝 보랏빛이 남아있어서 물이 빠져도 예쁘고 물이 들어도 예쁜 주아나. 3두 군수입니다. 이 친구 하나 남아서 5,000원에 판매할게요. 이 아이는 전체가 젤리 젤리하게 크면서 로제드가 장미꽃 모양으로 크는 애이에요. 이 친구는 블랙 젤리 빈이고요. 이 친구 8,000원이에요. 푸름이의 미니 토끼가 두 가지 스타일인데 이렇게 목대를 가지 이런 수량이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 친구는 미니 토끼 4,000원이에요. 뽀얀 백분의 라인이 찐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모네모네에요. 너무나 귀엽죠. 이 친구 4,000원이에요. 밑에 자구도 따글따글 달고 있는 이 아이는 비올레타입니다. 이 친구 5,000원이에요. 뽀얀 백분의 보랏빛이 예쁜 이 아이는 10cm 원형 포트에 있는 퍼플 스톤이에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12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는 가운데롭게도 초코색이 예쁜 푸시캣이에요. 이 친구 8,000원이에요. 15cm 원형 포트에서 그 분은 자구도 이렇게 따글따글 달고 있는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큐블이고요. 8,000원이에요. 짚시예요. 짚시 목대를 갖고 있는 애고요. 자연 군생이에요. 오두 자연 군생이고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이름도 귀여운 별이라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전체 이렇게 또 젤리젤리게 큰 애인데요. 외두가 이 친구는 외두가 만원 만일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애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삼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만원이에요. 이 친구 맑은 레드빛으로 무리주면 참 예쁜 애죠. 이 친구는 홍등 삼두 군생이에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큐비 프라틸 금이에요. 이렇게 종자 포트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는 1번은 6,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는 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2번으로 올릴게요. 가운데가 이렇게 젤리젤리 굳혀진 핑크색으로 무리주면 예쁜 애예요. 이 친구는 해피 데이고요. 3,000원이에요. 너무너무 앙정맞고 귀여운 애입니다. 이 친구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크고 있는 톰보이고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이 친구 완전 레드빛으로 무리주는 애예요. 이 친구는 사두 군생 레드 퀸이라는 애고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이 애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도 올릴 때마다 인기가 많은 애인데요. 이 친구는 12cm에서 크고 있는 육두 군수입니다. 이 친구는 에버시라는 애고요. 이 친구 8,000원이에요. 손톱이 완전 매력적인 애이죠. 이 친구는 완전 얼큰한 얼굴 15cm에서 크고 있는 블루 드래곤이에요. 이 친구 6,000원이에요. 이 친구도 제가 지금까지 거의 쪼꼬미 아니면 살짝 5분의 사이즈로 올렸었는데요. 그리고 10cm에 보이는데 오늘은 또 15cm에 있는 완전 특얼큰이에요. 이 친구는 웨딩 핑크를 넣어주고요. 8,000원이에요. 거의 아르케인하고 흡사하죠. 이 친구는 그런데 그린라이트라는 애고요. 이렇게 레드피치 라인이 예쁜 애고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앞에서도 핑크라인을 하나 올렸었는데 이 친구도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 친구 너무너무 귀여운 핑크라인 5,000원이에요. 율빠따로 이 친구도 하나 올렸었는데 이 친구도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 친구는 베르사체 웨딩입니다. 이 친구 6,000원이에요. 프리미에서 이번에 인기 폭발이었던 애입니다. 유아이는 매직 퍼플이라는 애고 이 친구 하나 남았습니다. 4,000원이에요. 이 여인은 르노아르인데요. 이 친구는 한 15cm 아니 18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중 100품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모두 군색이에요. 핑크 핑크하게 물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 친구 3,000원이에요. 이 여인도 손톱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론니 하트 4,000원이에요. 뽀얀 백봉감이 있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입니다. 이렇게 행복들을 가진 여인은 핑크 백봉 2,000원이에요. 이 여인도 초코 라인으로 물이 드는 애입니다. 이 여인은 모카 핑크라는 애고요. 이 친구 6,000원이에요. 맑고 투명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죠. 이 친구는 몽시리단 애고요. 몽시리 2,000원이에요. 이 여인은 진한 자주 빛으로 물이 드는 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레드 빛으로 보이시잖아요. 진한 자주 빛으로 물이 드는 이 여인은 체리 블루썸이라는 애고요. 인도 군색 4,000원이에요. 너무너무 앙정맞고 귀엽게 크고 있는 사두 군색입니다. 이 여인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 가운데가 핑크 핑크하게 젤리 젤리하게 큰 애예요. 웨징 젤리라는 애고요. 5,000원이에요. 이 친구는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코스모스 철화입니다. 코스모스 철화 저도 처음 보는데요. 이 친구 코스모스 철화 12,000원이에요. 이 여인은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쁜 애고요. 핑크 뷰티라는 애인데 이 친구는 핑크 뷰티의 철화예요. 이 친구 말안이에요.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사두 군색 로즈락 금이입니다. 이 친구 5,000원이에요. 로제트가 이렇게 완전 빵빵하게 굳혀진 이 여인은 츄파춥스입니다. 5,000원이에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트윙크 스타 변이 금이고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러블리 로즈예요. 이렇게 삼두 요인은 두몸 합식이에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완전 동글동글 너무너무 귀엽죠. 완전 굳혀진 애고요. 무궁목대를 갖고 있는 요인은 알사탕이고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친구 12,000원이에요. 요인은 전체 색감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애고요. 이 친구도 인기가 진짜 폭발했던 애인데요. 요인은 15cm에서 크고 있는 야스민이에요. 이 친구 야스민 2,000원이에요. 이 친구도 술방처럼 동글동글해지면 너무 귀엽게 크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핑크 여울이라는 애예요. 4두 자연 군색이고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이 친구 골드색으로 물이 드는 애예요. 이 친구는 모닝 골드라는 애고요. 3두 군색입니다. 4,000원이에요. 이 친구는 크라시앤 라이언 금인데요. 이렇게 올금도 달고 있는 요 아이는 6,000원이에요. 실제 엉덩이에서 넘쳐나는 사이즈예요. 로제드도 좀 짧아지고요. 약간 크림, 핑크, 살구 빛으로 물이 드는 애예요. 이 친구는 림프 요정이고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이 친구도 자주 빛으로 물이 드는 애인데요. 지금 이렇게 브라운 빛으로 물이 드는 요 아이는 캣 5,000원이에요. 4,000원이에요. 요 아이는 실물이 더 예쁜 보라 빛의 로켓 라인이 살짝 자주 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룬 나이트라는 애고요. 5,000원이에요. 앞전 영상에서 선물로 나갔었던 요 아이는 레드 로사라는 애고 이렇게 손톱이 핑크색이 매력적인 애입니다. 이 친구 5,000원이에요. 뽀얀 백분감하고 로제트가 참 잘 어울리는 이렇게 로제트가 빵빵한 요 아이는 매너 퀸입니다. 이 친구 2,000원이에요. 오렌지 빛이 예쁜 애이죠. 이두 군색입니다. 레드 스팬이고요. 3,000원이에요. 이 친구 금이 너무너무 잘 들었죠.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든 요 아이는 자연 군색이에요. 이 친구는 라벨레라 금입니다. 완전 초특화. 이 친구 2,000원이에요. 요 아이도 골드 빛으로 물이 드는 애인데요. 얼굴이 완전 반듯하게 생기. 요 아이는 골든 하트라는 애고요. 이 친구 로키 손톱이 레드 빛으로 물이 드는 요 아이는 5,000원이에요. 앞에서 얼큰한 얼굴을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도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 아이는 오두 군색 웨딩 핑크 로즈입니다. 이 친구 6,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자연 군색이에요. 이 친구도 이번에 진짜 인기 폭발이었던 라인이 너무너무 예쁘죠. 츄비 반이고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인터포트에서 크고 있는 요 아이는 파워풀 샴페인이 2,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크림 레이스라는 애고요. 이 둘 군색입니다.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약간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아이요. 이 친구도 완전 초특화예요. 이 친구는 칠도 자연 군색인데요. 실제 오버랜드 사이즈입니다. 하초 하트 초이스라는 애고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밑에 자구를 빵빵하게 달고 있는 요 아이는 파워코입니다.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라즈베리아스가 너무너무 예쁘고요. 물이 안 들어있어도 너무너무 예쁜데요. 자구를 따글따글 달고 있는 요 아이는 6,000원이에요. 레드타 물들면 진짜 예쁜 애죠. 밑에 자구를 이렇게 따글따글 달고 있는 시아입니다. 이 친구 6,000원이에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인터포트에 있는 아이만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는 몽뚜르라는 애예요. 이 친구도 좌츠빛으로 피모해두면 진짜 예쁜 애인데요. 이 친구 6,000원이에요. 10cm 원형 포트에 섞여 보이는 사이즈예요. 실제 오버랜드 사이즈는 요 아이는 차알 스톤 3,000원이에요.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로제트도 예쁜 크림슨 엣지라는 애고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핑크색으로 물이 두는 예쁜 애입니다. 실제 오버랜드 사이즈는 안젤리나. 이 친구 3,000원이에요. 멜로우, 옐로우, 이도 군색입니다. 이 친구 2,000원이에요.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쁜 애이죠. 이 친구는 핑크 마녀 애원인이에요. 이 친구 3,000원이에요. 유아이도 핑크색으로 물이 두는 애인데 아직 이렇게 라인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샤니입니다. 3,000원이에요. 로제트가 도톰하게 빵빵한 자고를 이렇게 목대까지 달고 있는 이 친구는 아모르 파티예요. 13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6,000원이에요. 15cm에서 넘쳐나는 펄빈이에요. 자고를 너무너무 빠글빠글 달고 있는 이 아이는 12,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나나호쿠미니인데요. 자연 군색이에요. 이렇게 자고를 따글따들 달고 있는 시형이고요. 이 친구 나나호쿠미니 6,000원이에요. 네, 이 아이는 오리지널 마이간입니다. 진짜 어울리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애인데요. 종자포트에 있는 애만 판매를 했었던 밀크삐치라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중포입니다. 이 친구 8,000원이에요. 포얀 백분감에 이렇게 로제트가 이렇게 짧아지면 더 꽃같이 예쁜 멕시코 미니마예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멕시코 미니마가 아니고요. 멕시코 스노우볼입니다. 이 친구 6,000원이에요. 완전 통통한 그리고 뽀얀 백분의 핑크색의 물이 드는 애인데요. 자고도 달고 있고요. 목대를 가진 킹즈볼입니다. 이 친구 킹즈볼 6,000원이에요. 여의도 앞전 영상에서 선물로 드렸었던 애인데요. 여의는 3득 군색이에요. 이 친구는 웨딩이고요. 5,000원이에요. 완전 빵빵한 진리언 금이에요. 3득 군색입니다.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여의는 시나브로인데요. 이렇게 자고를 따들따들 달고 있고요. 목대를 가진 자연 군색입니다. 11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8,000원이에요. 여의는 시연금인데요. 이렇게 머리 3개가 한 몸이고요. 이 아이가 또 한 몸 두 몸 합식이에요. 이 친구. 시연금 8,000원이에요. 12cm의 화분에서 크고 있는 여의는 핑크 플로라 자연 군색입니다. 여의 8,000원이에요. 아우레인 시스에요. 이렇게 빙도리로 크고 있는 핑크색으로 무리두는 예쁜 에이저.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여의도 옐로우 파스텔톤으로 무리두는 예쁜 에이저. 이 친구는 이렇게 자고를 밑에 따갈따끈 달고 있는 시연이에요. 사이즈 거의 18cm 정도 되는 중대품이에요. 이 친구 완전 초특가 10,000원이에요. 여의도 완전 짠짠한 얼굴로 크고 있는 앙굴리에요. 앙굴리 이도 군색이고요. 최저앉굴리에서 완전 넘쳐난 사이즈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에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여의도 군민대기 중에 하나죠. 이 친구는 여미열인데요. 이 친구는 합식입니다.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에요. 오렌지 피트로브리딩은 아이스 에이지에요. 자고를 완전 따갈따글 달고 있고요. 15cm가 넘는 사이즈 아이스 에이지 이 친구 15,000원이에요. 여의도 거의 13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의는 크림 노즈 중풍인가 요트 군색이고요. 이 친구 10,000원이에요. 핑크 핑크하게 너무너무 예쁜 그리고 목표를 가진 여의는 앙팡 금 5,000원이에요. 여의도 약간 크림 핑크톤으로 무리두는 거인데요. 여의는 세정카입니다. 여의는 핑크 볼이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뽀얀 백분감의 변이가 온 여의는 목표를 가진 자국을 이렇게 두 개 달고 있는 블루 스카이 변이 금이에요. 이 친구 6,000원이에요. 여의도 사이즈는 거의 18cm 정도 되는 중대품입니다. 이 친구는 그린 에메랄드 금이고요. 이 친구 2만원이에요. 자유 군색이에요. 이렇게 하나 올금이 달고 있는 시연입니다. 여의 전체 색감 퍼플색에 가운데가 또 핑크색으로 무리두는 예쁜 퍼플 로즈라는 애고요. 이 친구 외에도 4,000원이에요. 여의는 렛송띠망이라는 애인데요. 진짜 전체에 물리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애인데요. 여의는 3대 9세 2만원에 판매가 됐었다는 애인데요. 오늘 이 친구 15,000원이에요. 앞에서 메시지 2도를 올렸는데요. 이 친구도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 친구는 메시지 메일도 3,000원이에요. 오리지널 황금 주피터 초토카 가겠습니다. 먼저 얼큰한 얼굴로 보고 있는 이 아이는 10,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온슬로인데요. 이 친구 취소를 해주셔서 하나 다시 올려볼게요. 이 친구는 온슬로 2도 이 친구도 앞에서 제가 3.5번에는 초코미를 올렸었는데요. 그 친구도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이 친구는 온슬로 8,000원이에요. 푸르미 오늘은 이 친구 핑크 마녀 아께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푸르미는 또 다음 영상 더 예쁜 아이 함께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